조상을 위하면서 사는 사주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주는 맞아 허나 굿은 큰돈이 들어가잖아 치성은 작은 돈 들어가요 치성 작은 돈 들여서 구떡을 본단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럼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그리고 비는 집안이라고 원래 이 집 자체가 비는 집안이라고 막 이게 아니야 비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은 그럼 거기서 지금 촛불 발언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그 좀 오래됐죠 몇 년 됐으니까 그 왜 몇 년 촛불 발언 공줄이 왜 끊겼어 촛불 발언 그 뭐죠 이런 일을 하면은 거 법당에 촛불 켜놓고 왜 빌어주잖아 본인을 예예 그 왜 끊겼냐고 계속해야지 그걸 왜 끊겼냐고 아 그게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했는데 뭐 별것도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안 된거고 이제 강원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성을 구슬하는 게 아니라 시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 없는 금전 들여서 큰 이걸 왜 하냐고 조그만 금전 들여서 이거를 자그맣게라도 계속 본인이 진심으로 했으면 그리고 꾸준하게 촛불 발언이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본인이 하는 일이 좀 더 낫다는 얘기에요 왜 그게 끊겼냐 이거 저도 신중하게 했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이렇게 또 빌면 안 된다 뭐 그리고 신중하게 또 뭐 이렇게 뭐 빌면 안 된다 썰 누가 해 도대체 그러니까 어딜 가면은 빌면 안 된다 얘기 안 드리고 어딜 가면은 뭐 뭐 그런 거 다 필요 아니 막말로 우리네가 비는 사람이 비는 게 전문이고 구시 전문이요 네네 맞어 안 맞어 그렇죠 그런데 빌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 그 자손이 어딨어 다 윗줄에서 다 빌고 내려왔는데 그 공줄이 다 빌다가 그 공줄 끊겨가지고 지금 이 난리 난동이 나는 건데 빌면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딨어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여튼 여기저기 물어보고 신중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맞는 거 같더라고 눈을 가린 거지 본인의 눈을 아 제 눈을 판단에 미스가 나온 거지 아 예 본인은 비는 윗줄부터 비는 공덕이고 이 집안 자체가 비는 공덕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내가 말하자면은 뭐 뛰는 강신무라고 하잖아 뛰는 강신무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산에서 조용히 산 보고 바위 보고 물 보고 비는 공덕이라고 뭔 소린지 알아요 그거요 그거를 배반하니까 뒤틀려지는 거야 윗줄서부터 내려오던 그거를 따라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왜 역행하냐고 왜 구수로 가냐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맞죠 그러다가 눈을 가린 형국이 돼버리고 판단 미스 때문에 지금 굴곡을 타고 금전은 들어왔다 깨지는 형국이고 지금은 허덕허덕 해요 금전에 허덕허덕 하는 것보다 하는 일이 허덕허덕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면 다 나가니까 좀 모아놓으면 매당 모아놓으면 후딱 나가고 아까도 이제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했겠지만 아까 내가 비는 공덕이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본인은 촛불바람 들어가야 되는 사주고요 네 네 조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촛불바람 들어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면 알 날이 있을 거다 아르셔 본인도 땡겼기 때문에 굿을 했을 거고 힘들어서 굿을 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에 교차 심했을 거니까 그거라도 한번 잡아보자 그 심사로 했을 거고 그렇죠 흔한 말로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거라도 한번 잡아보자 해서 했고 예 그리고 이 집안에 네 아시는 분 계셔 뭐 위에서 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위에서 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비는 걸로 갔어야지 이분아 그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뭐 그게 아니고 뭐 핵심을 찔러줬는데도 우리 내가 그 탓에 와니까 그걸로 슉 했잖아 핵심은 나왔잖아 중요한 건 빌어도 봤는데 어 구슬했잖아 구슬해서 그런 거예요 그니까 우리네가 그래요 우리도 이게 오판에 갈 수는 있지만 비눈공덕 집은 비눈공덕으로 가야 되고 구슬해야 될 집은 꼭 구슬해야만 돼 비눈공덕은 잠시 잠깐 숨투고 가는 거고 구슬해야 될 집은 분명히 구슬해야 돼 그런 게 있어 근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긴 뭐 하나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지금 하느 씨는 이래 돈을 벌면 뭐 할 건데 도대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돈을 벌면 뭐 할 것이여 뭘 벌릴 때 우리네 사람 찾아오면 좀 안 되나 왜 벌릴 땐 찾아오지 않고 다 떨어지면 그때서 찾고래 아니 벌릴 때 한 번 찾아왔어 찾았었어요 예 예 안 돼서 구슬한 거지 벌릴 때는 촛불 켜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선택에 있었을 때 말하는 거야 본인이 일 저질릴 때 저질릴 때 그 때도 한 번 했죠 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저거 뭐야 스님이 아고 스님 줄은 아니야 본인은 우리네 줄이지 스님이죠 용왕 뭐 바닷가 아니 이렇게 참 핵심을 찔러줘도 엄한 짓거리만 하고 살았네 그래 우리네 사람이 핵심은 나왔어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했을 때 핵심은 나왔지만 욕심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인지 알죠 네 네 그거예요 핵심은 그분 입으로 나왔지만 욕심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내가 말하고 말고 그거는 없어요 지금 그래 일단은 지금 본인이 촛불 발언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진심을 다하면 비는 거는요 나 혼자 비는 거 아닙니다 본인 같 본인이 같이 빌어야 됩니다 본인 조상도 빌어야 되고 그래야만 성불을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럼요 아 그래야 성불 보지 난 돈 줬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혼자 자신이 빈다고 해 본인은 딴짓거리 하는데 공덕이 나오겠어요 합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심이 그래야 덕을 보는 거지 예 본인 분명히 그때 그랬을 거야 나는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 주겠지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백 프로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왜 돈은 그 주문에서 나왔지만 같이 빌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 알아요 핵심은 같이 빌어야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빌어야 된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느님 벌리려고 하진 않고 이거가 어떻게 이걸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거 계속 가야 되잖아 배운 도둑질이 이 도둑질인데 그건 가는데 예 돈이 되려면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하지 마 자금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근데 뭘 한다는 거야 벌면 되지 뭐 벌어서 하면 되죠 자금은 내년에 네 내년에 하지 마 창업을 내년에 하지 말란 얘기야 하려면 올 끝에 하든지 내년에 기다렸다 하든지 후년에 하란 얘기예요 내년에 절대 일 벌리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뭐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었던 게 뭐 여러 가지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아주 하룻밤 사이에 뭐 수만 채 그 사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식당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냉면 사업을 한번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으면 왜 프랜차이즈로 갈라 아니 우선은 키워놓고 혼자 동업 우선 혼자죠 동업은 저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응 사람 본인은 사업머리가 있어 사업머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꼬리가 없다고 알죠 없다는 거잖아요 응 그 마스크 좀 벗어봐 잘 생긴 얼굴 좀 보게 잘 생긴 얼굴 진짜 그니까 지금 핵심은 본인은 사업머리가 있어 예 대가리 머리는 있지만 꼬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 꼬리를 내가 나는 꼬리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 예 예 아무리 극한상에 가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마무리는 짓겠다는 마인드로 가란 말이에요 사업머리 있으니까 벌려도 상관없고요 식당 괜찮아요 본인 예 그리고 활동적인 거면 더 좋고 활동적인 거 활동적인 게 뭐예요 술집 이런 거 아니죠 뭐 하고 싶어요 술집 아니요 식당업은 본인은 밤에 일하는 거 크게 안 맞아 난 일해야 돼 몸도 그런 거 같아 난 일을 해야 돈도 벌리고 몸수도 안 무너져요 밤 일했다가는 돈이 모인다 해도 지금 다 깨지는 형국이잖아 그거보다 더 깨진다고 봐야 돼 그리고 몸수 망가지고 지금 본인 몸도 망가지고 있잖아 느끼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 시력은 어때요 괜찮아요 시력도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눈 영양제 좀 먹어요 돈을 모아서 이거 해요 괜찮아 낯일을 해 시랄하고 돌아다니라 그랬다고 밤에 이슬 맞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안 좋아 예 그리고 예 또요 아니 근데 그걸 먼저 여쭤보러 왔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네 이게 마흔 살 중반이면 그러니까 빌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어느 때 하느냐 조상 회원할 때만 하면 돼요 나 잘 살자고 이거 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죠 네네 나 살자고 이거 했다가는 아홉시요 조상 회원할 때만 하는 거야 이거는 뭔 소리인지 알죠 네네 나 잘자고 할 때는 무조건 빌어 그래도 좋은 거야 왜 딴 집들은 이거 안 먹혀 이거 안 먹혀 이거 안 먹혀 이게 먹혀 그럼 돈이 두 배 세 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본인은 작은 돈들이라서 나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짓거리를 하냐고 뭐 그러긴가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느낄 거야 본인도 직성이 대단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앉아서 사람 보고 뭐 하라라면 떠들걸 아니요 아예 떠들 거야 본인이 기훈이 왜 내 아까도 빌드 할머니 분명히 인정했죠 그 할머니 기운도 있고 할아버지 기운도 있어 할아버지 풍수부터는 할아버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간 풍수 본인이 왜 땅에 사업을 하고 있겠어 본인이 왜 부동산을 하고 있겠냐고 왜 땅에 관심을 두고 왜 그쪽으로 직업을 택했겠냐 먹고 살라고 했죠 먹고 살라고 아니 이때 풍수부터는 할아버지 역량이 커요 그 할아버지 역량이 크다고 그분들은 굿이 아니요 본인의 조상들은 굿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풍수 할아버지도 그렇고 빌던 할머니도 그렇고 굿이 아니란 얘기야 양두부리 엄마 성이 어떻게 돼요 양두부리 어디시 평창 여기도 비눈 공덕이야 동당 본인이 정 어렵고 지금 지금 뭐 그렇게 뭐 금전이 헐떡헐떡 거린 건 아닌데 아니요 지금 뭐 굶어 죽어 굶어 죽어 그래도 뭐 아니 뭐 월세 살고 하지만 열쇠에서 살면서 동 그래도 주모 저 통장에 영원 있어 오늘 내일 뭐 돈 나가야 돼 아니잖아 그건 아닌지 그래 네 본인이 정 살고 싶으면 본인이 오셨던 아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 통과합시다 이제 끝냅시다 없죠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이제 그거야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사람에서 이제 뭐 식당 일도 이런 것도 좋지만 말년도 뭐 어떻게 좀 잘 돈도 좀 벌겠는지 하고 응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리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배우자 자리도 있을까 이분이 사별이야 이혼이야 이혼 지금 살아있어요 예 몸 안 좋아요 아니요 몸이 비실비실하다고 그래 그래요 응 응 일부 정서 못하는 사주인지는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죠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여자는 있다마는 내 여자는 없다 이거예요 내 여자는 없다 응 배우자는 없고 그냥 만나는 여자만 있다 응 응 만나는 여자는 있잖아 없어요 없었다고 이혼한 다음에 한 번 있었어 최근에 있었는데 최근에 왜 헤어졌어 안 맞더라고 뭐가 안 맞는데 맞춰 가야지 이 사람아 아니 맞춰 가야 되는데 서울여자인데 본인은 시골여자 택해 나랑 안 맞더라고 이게 씀씀이도 너무 쎄고 본인은 시골여자 택하라고 왜 시골여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약간 여우가 말고 곰 전 와이프가 곰가인데 곰가가 맞아 왜 여우가는 본인은 있잖아 본인 머리 위에서 흔드는 거 안 좋아해 맞잖아 여우가는 본인 머리 위에서 숨어서 흔들어 뭔지 알아요 곰가도 뭐 옛날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랬잖아 그래도 곰이 나 본인한테는 결혼 안 해도 그냥 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만나고 뭐 헤어지고 하겠지만 연애를 해두고는 살아도 나쁘진 않은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자가 생기면 네 결혼 안 하고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더 쟤한테 맞는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우자 자리는 없다 하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상대편이 그분도 배우자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양쪽에 배우자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여자도 배우자 자리가 없고 남자도 배우자 자리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맞춰가서 살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말아 알아요 왜 무 양쪽에 배우자가 없는 자리 비어 있잖아 서로가 양보할 거야 하고 그렇다고 성격이 완전히 틀린 사람끼리 맞춰가라 이건 아니야 어느 정도 맞는 성격끼리 맞춰가라 이거야 그때 여자가 생기면 와보라 이거야 이런데 가보라 이거야 어느 정도 괜찮겠냐 물어보라는 얘기야 그럼 여자 들어오겠는데 그래요 응 응 근데 야 같다 여자가 응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걸 제가 돈을 벌어서 종재도 마련해서 식당을 한다고 쳐요 그것도 저는 이제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체인지 마시는 분 이제 뭐 내 식비를 준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서 할 건데 만약에 내가 돈 자금이 얼마 없어서 투자자가 생긴다고 동업을 하게 된다 하면 여자가 맞아요 아니면 여자가 맞지 연상이 맞고 연하가 맞지 연상이 맞지 본인 연상이 더 편하지 않아 그렇죠 편한 대로 가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본인이 연상이 맞는데 내 점사도 연상이 맞거든 근데 본인도 연상이 편하잖아 그런가 왜 그래 자기가 선택했을 때 긴가민가 할 때는 그거야 사람이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는 항상 서요 맞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 직감으로 갈 거는 가지만 꼭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함 된 거라고요 거기서 눈이 감긴다는 얘기야 직감대로 갔을 때 조금 뭐 직감대로 본인 직감대로 갔을 때는 뭐 자그마한 판단이겠지 그죠 큰 판단은 우리네를 찾아가겠지 하지만 본인이 본인 판단할 때 중요한데 본인 판단을 했을 때 눈이 가리는 형국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순간순간 그때마다 그걸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해서가 아니야 몰랐다고 응 응 그니까 중요한 시점에서는 우리네를 좀 찾아 댕기라 이거야 제가 한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꼬꾸라 쳤는데 다시 또 일어날 일어나요 기어 있어요 일어나 그리고 본인 촛불 발언을 해요 어디 가서 뭐 나한테 하든 어디 가서 하든 아니면 먼저 당기다 하든 그 공덕 끝은 있어요 좀 산다는 소리 나옵니까 나중에 아 그리고 아 난 참 왜 그 돈 들어온 걸 왜 엉뚱한 데 썼는가 하네